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하던 착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최근 작곡료 사기 및 성액스롱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유재환이 지난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최근 극적으로 상태가 회복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갑작스럽게 공개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는 것인데요. 이는 그가 안 좋은 선택을 시도했음을 암시하며 유재환이 며칠 전 직접 착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재환은 11인스타그램에 2024년 6월 10일 다시 살아나 버린 날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유서를 쓰고 예약하기 지정을 안해서 5일 전에 세상을 등진 나를 설명할 방도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겠냐며 5일 동안 꿈꾸다 왔다며 착성했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분들 제가 죽었다 깨어나 보니 진심으로 변제하고 싶다며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로 동정 이미지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게시물 본문에 유서 형식의 장문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그만 인생에서 하차하렵니다 라며 어린 나이에 과분한 사랑도 받아 봤고 나이 들어 대국민 분노도 받아 봤다. 무엇이든 다 받았던 그 경험이 저에겐 가장 잊지 못할 추억들일 것이라고 썼는데요. 이어 동료 연예인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막상 가려니 뭐가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아련한지 눈물만 나지만 꾹 참고 가려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재환은 가진 돈이 4천원뿐이라 환불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170여명 되는 사람의 착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되는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가는 마당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음원이란 걸 모두 가져보게 하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터붙였습니다. 또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제 언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며 오랜 기간 수면제 섭취로 인해 판단장애도 오고 인지능력 저하도 오고 참말 못하게 못난 지난 날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행복한 나날은 없을 듯해 마음 굳게 먹고 작별 인사하려 한다며 말을 끝내려니 눈앞으로 죽음이 다가온 것 같아 솔직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 4월 결혼을 발표한 이후 착곡비 사기 논란과 성액스롱 의혹 등의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유재환은 처음에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본인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모든 게시물을 지운 뒤 유재환은 지난 4월 26일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해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유재환은 지난달 1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또다시 올리며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는데요. 작곡 관련 자신에게 의뢰를 취소하게 원하는 이들에게 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면서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분할 변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으며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액스행, 성액스롱 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본회 아니게 몇몇 여성 지인분들께 오해와 마음에 상처드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며 웃으며 지내서 몰랐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닌데도 여론은 싸늘하네요. 좋은 소식이 아닌데도 여론은 싸늘하네요.